한국 스포츠 경제 조성진 기자 인플루언서 강균민이 엉뚱 매력을 발산했다. 지난 5일 강균민은 우디, 오라버니가 양치시켜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그는 led 칫솔로 칫솔질을 하고 있다. 하지만 그의 칫솔질은 어깨에 앉아있는 토이스토리 주인공 우디, 피규어 인형이 도와주고 있다. 그와 소통중인 팬들은 언니 넘 세상 프리티 큐티 뽀짝 아닙니까? 너무 독창적, 탐난다. 나 토이스토리 좋아하는데 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 강균민은 유튜브 채널 강균민의 뷰티 일상 콘텐츠 등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중이다. 하십시오! 하다리